이번 시간에는 브랜치와 관련해서 알고 있으면 좋은 요모조모를 좀 따져볼 거에요 약간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버전관리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head라는 거에요 head는 현재 여러분이 속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소스트리에서는 여기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이 head에요 지금 head가 누구에요? 마스터 브랜치인 거에요. 즉, 현재 우리는 마스터 브랜치 상태에 있다라는 뜻인 거에요 그럼 제가 구글을 더블 클릭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가 구글로 왔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동그라미가 여기 있잖아요 즉, 저 동그라미가 head다 그래서 여러분은 딱 보면 현재 내가 어떤 브랜치인지는 이 head를 통해 알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head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행위, 예를 들면 master로 head를 옮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check out 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구글로 옮겨 볼게요 다른 방법으로 오른쪽 클릭 그럼 보시는 것처럼 check out 구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check out 이라는 것은 head를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옮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check out check out이 뭐라고요? head를 옮기는 것이에요 head가 뭐라고요? 현재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의 그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에요 head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브랜치를 찾을 수 있고 그 브랜치가 가리키고 있는 최신 commit을 통해서 이 브랜치의 현재의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master로 바꾸면 이 head가 누구에요? 여기 동그라미잖아요 누굴 가리켜요? master를 가리키죠 master는 어떤 commit을 가리켜요? 이 masterwork4라고 하는 이 commit 아이디에 해당되는 commit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master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언제든지 알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브랜치의 기본적인 사용방법 check out, head, 또 브랜치 이런 것들의 서로 복잡 미묘한 관계를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